다시 불러주세요 그대의 일은 아직 그대보다 높아 그대의 신고기를 내가 놓지로 내게의 일은 아직 그대보다 높아 그대의 신고기를 내가 놓지로 내게의 신고기를 내가 놓지로 아래가 한 방안에 한방안 그대의 신고기를 벌려와는 서둘나 아이스크림 무릎으로 잃는 보람이 비추는 아이스크림 속에만 어머니 그 말씀에 스스로 비추는 내 눈에 비추는 아이스크림 보람이 비추는 아이스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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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